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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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메의 칼날의 여주인공 네즈코 천실세계에 있었다면 고백했을 정도로 예쁘네요 어? 이건 뭐지? 앗 어? 싱크로유리 한 번 안다고? 미친놈이야? 긴말로 부탁해 조용히 미친놈이야? 어 DM으로 보내줘 어 카톡 있어?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어? 누군가 나에게 DM을 보냈어 아 고맙다 권군 고맙다 고맙다 권군 권군 고마워 이름은 내가 저기 행복한 미소라니요 저는 이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그 토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정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받은 것입니다 아 채팅창에 지리네 지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 덕분에 제가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나 하나의 장점 다섯 개 장점 일단 코가 세거다 그 다음에 돈이 많아요 의외로 키가 크고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 아니 이 얼굴 어떻게 잘생겼다 그래 아니 좀 꾸몄을 때 지금은 그냥 아니라 쳐 알겠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열심히 꾸미면 잘생겼다 그래 이렇게 아잉 단점 다섯 개 말해봐 일단 코가 진짜가 아니고 일단 코가 세거다 못생겼고 너무 돈 많다고 자랑해요 저한테 야 그거 그렇게 했는데 그래 스판 좀 걷어주라 아이씨 아이씨 너무 너무 화가 나 그런 거 자 여러분 봤지? 나는 너희들에게 웃음 주기 위해서 컨셉 담는 게 아니야 실제 일상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입냄새 나요 입 담는 게 있는데 입냄새가 어디서 나 씨바 콕질 만들지마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부쩍 살이 쪄가지고 뭔 소리야 5kg 뺐는데 아니 뭔 소리야 5kg가 빠졌다니까? 넌 날 얼마나 돼지새끼로 보고 있던 거야 코가 5kg 어떤 새끼야 아이씨 살구 어디서 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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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주제 날 무시하자니 아이씨 살구야 조금 무거워 버렸지 너 살구 살구야 조금 무거워 버렸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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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콜이 먹어버렸지 너 그거 내 입에 가져내면 조금 이상할지 너 와나나 제가 캣타워가 되었어요 으아아아아아악 미안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감히 널 화나게 했구나 제가 아버지께 한마디 해드릴까요? 하신양님 오늘도 와중 보셨나요? 오신낌에 와나나형 창문 열고 먼지점프 직접 시켜주세요 하신양은 와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로 했었어 한번 해봐 하신양이 메인으로 또 포상반데 어허허허 벌써부터 엮였다 아잉 벌써부터 엮여 몇살이에요? 어? 이겼다 아팠던거 아니죠? 삼촌이 미안 uit 아니 아니 solo ㅋㅋㅋ ㅋㅋㅋㅋㅎㅎ 오오오오오 아잉!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작은 고양이 이건 뭐예요? 개목줄요 개목줄 개목줄 멍멍이 같아요 건들면 물어요 저도 당신에게 난 물려도 괜찮다 물어볼래요? 안되겠다 진짜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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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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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겠다 뭐야 이 바보야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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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하핳 아잉 어때요 와주는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날걸? 하시향도 한번 해보시고 돼요 어? 예쁘다 미안해요 잠깐만 뭐라고요? 하지마 진짜 울리지말라 얘 뭐라고 얘 뭐라고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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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파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를 말하고 싶은가요? 다시 해봐요 다시 에프다 에프다 니 학점은 에프다 하하핳 하하핳 지금 나한테 에프를 줬어요 이번엔 아잉 사랑하면 변하는거에요 아이고! 잘 붙잡지림 잘 붙잡지림 어떻게 도비님 뭐해야되겠지? 그 도비님이 그 도비님이죠? 도비군 나 오늘 먹을 준비도 있는데 내거에다 넣어주면 안되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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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진행 좀 빨리 봐주세요 닭사님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잉 아잉 누군데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자프님 네 네 모니터링 중이십니까? 아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이거 한 몇분정도 나온거 같습니까? 대충 봤을때 빠르게 초내면 네 한 3-4분 정도 3-4분 알겠습니다 3-4분이면은 찍찍질하면은 대충 한 4-5분까지 나온다 이거야 음 2-3분짜리 우리 더 뽑아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뭘 뽑아내볼까? 그만! 도비 멈춰! 아니요 멈춰지마 언니 사랑해요 해외 제이 멈춰 오늘 내가 가게가서 밥도 먹었자녀 아니 내 회장님 다 일로왔어 나 이러면 방송 데뷔를 못시켜 근데 이러면 저 암살될수도 있어 내일 못볼수도 있어 적당히 떼라고 적당히 아 아니 안 기맛지 야 너 편집하라고 모니터링 시켰잖아 자푸쿠님 안녕하세요 너 편집하라고 시켰잖아 지금 뭐하는거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오시면 오시나요? 뭐하니? 너 지금 편집자 NTR해? 아니 편집자가 없어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아이씨 감사합니다.